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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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팅유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 3시 32분입니다 원래 자려고 누워있었는데요 자꾸 잠이 안와가지고 이렇게 안잘까면 차라리 영상을 찍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고있다가 냅다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팅유를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요 어떤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새로운 식기들이 좀 생겨가지고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1번은 칫가락 칫가락이에요 칫가락 칫가락 어떻게보면 그냥 칫게인데 약간 젓가락 느낌 되려고 했나봐요 근데 여기가 안 붙어서 불편하고 너무 길어서 불편해요 좀 작고 여기 앞에 붙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답니다 일단 시작해볼게요 일단 시작해볼게요 그녀가 짠 정도arespace 느낌으로 penso 소시지 일부러 입술이랑 이 마이크랑 일부러 이렇게 닦고 있는데 어떠실런지 연마 주 Sver님 사람이라도 잠마요 햇잇 수준 다음은 이 실리콘 숟가락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서요 잼이나 그릭 요거트 같은 거를 샅샅이 긁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싹싹 긁어볼게요 싹싹싹싹 ج 이렇게 깔끔하게 싹싹 이렇게 싹싹 긁어서 이렇게 싹싹 긁어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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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 긁어 맛있다 다음은 나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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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에 자연식물식이랑 과일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요런 나무 같은 것들이 좀 눈에 튀게 되더라구요 요런걸로 밥먹고 나무로 된걸로 밥먹고 그런게 좋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긁어서 이 지하에 닿는 소리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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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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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coment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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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 오늘 좀 차분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지 이어.. 고즈들은 그 부분을 사용한답니다 요렇게 이렇게 폭폭 찍어서 폭폭 찍어서 찍어서 폭폭 폭폭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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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알리에서 산 나무 볼인데 당연히 샐러드 볼처럼 클 줄 알고 시켰는데 왠 제사 지낼 때 쓰는 그걸 모르고 하죠 암튼 그게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여기에 퍼서 이렇게 퍼서 여기 담은 다음에 여기 퍼서 여기 담고 여기 퍼서 여기 담고 오 이거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찍어볼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맛있어 와 와 와 멍 이렇게 퍼서 여기에 담고 여기에 퍼서 여기에다가 담고 이렇게 퍼서 여기에다가 담고 이렇게 퍼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서로 이러고 깜짝 석고 석고 너무 맛있어 마지막 나무국자 두개 나무국자 두개로 복잡이하게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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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라 그런지 오우 되게 프리스타일로 잘 되는데요 여러분 저의 두번째 이팅요 아니 세번째 이팅요 어떠셨어요? 두번째때는 그 마이크 소리가 안잡혀가지고 되게 소심한 이팅요가 됐는데 이번엔 괜찮길 바라며 좀 아쉬우니까 뒤에 노토킹으로 한번 더 반복해놔야 겠답니다 아이고 너무 덥네요 여러분 더운 여름 잘 보내시구요 잘자요 사과 맛있게 하시니 놀랍게 하다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바이뀔 패티 사이 마라 두개 우짐 멍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싹싹 이렇게 깔끔하게 싹싹 이렇게 깔끔하게 싹싹 긁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싹싹 긁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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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긁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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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익어볼까 너무 맛있어 이렇게 퍼져 여기에 다 먹고 여기에 퍼져 이렇게 여기에다가 다 먹고 이렇게 퍼져 이렇게 다가 다 먹고 이렇게 퍼져 여기에다가 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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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고 싹, 섞고, 종절 섞고, 섞고 멀 cuer木 처음에 쥬쥬쥬쥬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쥬쥬쥬쥬 띠쥬쥬 띠쥬쥬 띠쥬 띠쥬쥬 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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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지난 전엔 나머지 고추장 나의 고추장 고추장 이는 그릇이 없어서 그리고 이 고추장 공부한 식감 고춧가루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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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는 소금 고추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